배경희 회원님 배경희 회원님 배경희 회원님 노래 잘하시는 우리 가수 어디 가셨어? 예예예 가수시에요? 네 가수시에요 노래 잘했죠 임정희 임정희 인사하고 있다가 노래를 이따 하시고 그 다음에 임정희씨 아니 아니 인사하셨습니다 예예예 박수 한 번 드십시오 박수 한 번 드세요 김영희 박수 한 번 드십시오 비도 오는데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대응권 추첨 한번 하고 다시 노래 부르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이거 대표님이 먼저 두 장만 뽑아주세요 한 장씩 뽑으시면 돼요 잠깐만요 고자를 여기다 갖다 놓고 흔들어서 뽑으세요 여기 서서 화면도 될까요? 그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표를? 아니 불러야죠 여기 이제 93번 축하드립니다 93번 맞죠? 3번 3번 이건 행운의 노토예요 당첨되세요 여기 행운의 노토하고 오늘 기념 타원이 있습니다 꼭 맞추셔가지고 당첨되시면 해외로 나가시면 안되고 여기 한번 오십시오 하하하하 행운을 빌겠습니다 39번 39번 없습니까? 39번 39번 번호가 안나갔는데 패스 안나갔어요? 그럼 가셨나봐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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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질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앞에 뿜 뽑으세요 69번 없어요? 69번 없어요 뒤집어서요 뒤집어서요 안 질어요 근데 도로 넣어놔야돼요 그거 버리고 안돼요 네 꾸기지 마세요 네 여기 밑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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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91번 아이고 대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노토 아니 노토 당첨되시라고 감사합니다 태민이한테 하나 그래요 네 이거 하나 뽑고 89번 이거 아 아 이거 68번? 왜 이렇게 우애를 뭐하냐고 헷갈린다 이거 잘 보세요. 아니 이거 회장님 이 글씨가 68번인지 86번이 89번이니 89번이 맞지 우리 태민군이 하나 뽑아요 우리 한 장만 더 뽑고 다음에 또 뽑아요 99번이야 엄청 68번이야 68번 아니 아니 이게 49번 이거 49번이 2번이야 2개 다 지려 다 지려 다 지려 다 지려 헷갈려 태민이 하나 뽑아요 이거 내가 이거 내 뽑으라고 태민이 하나 뽑아요 몇 번이요 태민아 79번이요 태민이 79번 79번이요 79번 어때요 다시 하나 더 이제 한 명만 더 하고 이따 또 그러세요 그래요 한 명만 더 뽑고 또 노래하고 다음에 또 84번 84번 네 단장님 나오세요 아 우리 단장님이 되셨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르고 모르고 아니 아까 모르고 전부 아니 아까 봄비 봄비 봄비요? 봄비 어디야? 여기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이거 특별히 없는거 아니에요? 네 의자 치우고요 이윤아씨 노래인데 나의 의자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